여기가 태양열로 충전을 해 놨다가 밤이 되면 조명을 그걸로 밝혀서 밤에도 더 로맨틱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. 저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? 네. 하이. 와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, 진짜. 아, 진짜 맛있겠다. 먹자. 딱 먹어볼까? 어. 대박. 밑에 또 숯불이 있나 보네. 네, 음식 퀄리티도 너무 좋고. 나는 얘를 찍어 먹어볼래. 토마토 소스. 라타투이. 진짜 맛있었어요. 맛있어? 역시 고기를 먹어야 돼. 잘 먹어, 잘 먹어. 맛있게 드시네, 맛있게 드셔. 와. 어때? 고기가 홍콩의.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에요. 살이. 와. 입이 꽉 차지. 왜 이렇게 오동통해? 그치. 이 새우. 소스가 맛있다. 와. 아니 왜 이렇게. 이건 너무 맛있네. 시림푸. 역시. 사막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저도 외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여기 정말 여유있다. 그러니까. 진짜 로맨틱이 뭔지 알겠네. 로맨틱이다. 별이 또 쏟아지나? 뭐야? 사막에 저기 전기 나간 거예요. 야.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야. 진짜 대박이 나와요. 상상도 못 했어요. 하이라이트. 오. 저기, 저기. 와. 뭐야, 뭐야, 뭐야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와. 이렇게 저녁 먹는 동안에 다양한 쇼를 이렇게 계속 보여줘서 뭔가 지루할 필요가 없어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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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신다. 저 솔라, 솔라에 특이해져. 영혼 내려놓자. 감사합니다.